자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그리고 예비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기훈 선생님입니다. 자 일단 2020학년도 수능시험이 치러지고 나서 지금 이 해설강의는 한 2주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좀 늦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일단 뭐 사과? 사과라면 사과의 말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철문 시리즈에 대한 전면적 개정 개편 그리고 이제 통합 올인원 이런 교제를 만들고 그러느라 미국에 한 3주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11월 5일부터 오늘 새벽에 도착해 왔고 지금 이제 해설강의를 하느라 그래서 이제 시험이 치러지고 나서는 20점 늦어졌는데 뭐 어차피 이 해설강의의 주된 시청을 하는 학습을 하는 그런 친구들은 고3 예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부득이하게 다시 2021학년도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제수 혹은 이제 N수 같은 경우는 이제 남아있는 입시를 이 입시레이스에 있어서 뭐 매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런 해설강의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이제 아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조금 여유 있게 가도 되겠구나 해서 자 이 정도 늦어진 거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 해설강의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그래 봤듯이 전 문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뭐 듣기하고 말하기는 내가 하지 않죠. 메가스터디에 또 듣기 말하기 전문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자 해설을 하는 것이 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좀 쉽고 수월하게 출제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거의 틀리지 않아야 한다는 그러한 대전제가 있기 때문이고 자 그리고 이제 18, 19번 같은 경우도 목적이라든가 심경어쪼 분위기를 묻는 거 대단히 쉽죠. 그리고 사실은 뭐 20번부터 24번까지 보통 이제 대입학 유형을 선생님은 2024 구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거기에서 함의추론 그리고 이제 주장하는 바 요지 그리고 주제 제목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대입학을 한 묶음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2930 자 어법과 어휘에 대한 거 한 묶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이번에도 역시 2020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의 변별력을 확실하게 제고했었던 부분이 바로 3142 구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2024 구간 2930 구간 그리고 3142 구간 자 이렇게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적응해야 됩니다. 자 먼저 안정적인 상위권 도약을 하기 위해서 대개 이제 정답률이 사실 쉬운 거는 특히 주장하는 바나 요지 뭐 이런 경우는 상당히 쉬워요. 그리고 이제 요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주장하는 바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주장이 드러나기 때문에 또 선지도 우리말로 주어지니까 사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나 이제 하나의 정확하게 유형으로 자리 잡은 이 21번에 딱 붙박이로 오는 유형인 이 함의추론 밑줄 친 부분에 있어서 액면적인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함축적인 의미를 묻는 이런 함의추론 그리고 이제 선지가 영어로 주어지기 시작하는 주제하고 제목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답률이 보여주듯이 이 부분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점수를 만만하게 생각을 했다가 까먹게 되면 하나의 어떤 등급에서 밀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제를 붙인 겁니다. 안정적인 상위권 도약을 위한 알겠죠. 뭐 상위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2등급 이내가 되겠죠. 그래서 수시 최저 기준 적용시키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 아예 그냥 2교시까지만 시험을 치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역대급으로 3교시에 가서 수능 응시, 영어 응시 인원이 50만 명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일도 벌어졌었는데 자 어쨌든 최저 등급을 필요로 한다. 뭐 정시라면 말할 것도 없고요. 수시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2등급 이내를 우리는 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3등급, 4등급 정도가 중위권이라고 한다면 이제 5등급 이하여는 우리가 하위권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다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럼 먼저 20번의 주장하는 바로 들어갑니다. 정답률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비연계인데 89% 거의 다 맞췄다고 생각하면 되죠. 자 쉽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장하는 바가 명확하게 드러날 텐데 보면 probably the biggest roadblock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최상급이야. 자 우리가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최상급을 그냥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최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의미의 최상급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해라. 부정적 의미의 최상급이 오게 되면 하지 마라 그렇게. 이렇게 되지 않게 했어? 그냥 구문적으로 독해 적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상급을 바라봤을 때 그냥 가장 모한 이렇게 해석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패라그래프에서 등장을 했을 때 어떤 역할을 가질지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부정적인 의미의 최상급이 드러나고 있어요. roadblock이라는 말은 장애물이거든. 그러니까 길에서 block, 가로막고 있는 것 이런 얘기니까 장애물이야. 다른 말로 obstacle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probably the biggest roadblock to play for adults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인들에게 있어서 노는 데 있어서 성인들에게 놀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장애물은 그럼 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이거를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게 뭐냐면 is the worry 걱정인데 어떤 걱정이냐? they will look silly. 아 이렇게 정신줄 놓고 놀아버리면 어리석어 보이지 않을까? improper. 자 proper라는 말은 기본적인 의미가 적절한이라는 뜻이죠. 그럼 improper는 뜻이 뭐야? 부적절한이죠. 아 내가 좀 부적절한 인간으로 보이지 않을까? 아니면 dumb. 띌팡해 보이지 않을까? dumb이란 말이 이제 어리석은 자 if they allow themselves to truly play 만약에 그들이 그들 자신이 정말로 놀도록 이렇게 허용을 하게 된다면 야 과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 이게 바로 어른들이 노는 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랍니다. 어쩌라고? 이런 거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생각하지 말고 어른도 그렇게 남의 이목 생각하지 말고 잘 놀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정확하게 주장하는 바 다른 데 가서 나오겠지만 일단 이렇게 최상급이 사용돼서 가령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The most important way to 뭐 이렇게 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The best way to master English 영어를 마스터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렇게 하라는 게 필자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최상급은 어쨌거나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주장하는 바와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상급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해서 긍정으로 최상급이 주어지기만 그렇게 하라는 거고 필자가 부정적인 의미의 최상급이 나오게 되면 하지 말라는 거겠구나. 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줘야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다 해석을 하긴 하는데 이게 어떤 게 중요한 문장이고 어떤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장인지 그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중요한 문장이란 어떤 것일까? 필자의 오피니언이 드러나는 부분. 별로 안 중요한 문장은 뭘까? 그걸 뒷받침하는 팩트 부분. 알겠어요? 그리고 어떤 문장이 중요해요? general, 일반적 진술이 중요하겠죠. 그것을 뒷받침하는 예시나 상술과 부연 이러한 specific 이러한 세부적이고 상세하게 뭔가 설명을 해주는 부분은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별로 안 중요한 거고요.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판단이 반드시 세워져야 여러분들은 유창한 독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창한 독해를 한다는 것이 영어를 버터 발음을 굴려가면서 원어민처럼 막 이렇게 읽어가는 그게 유창한 게 아니라 독해에 있어서 유창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딱 이분법적으로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됐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답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도 규범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노래를 즐겨야 한다. 이거죠.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다음에 뒷받침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읽어보기는 할 텐데 실전 상황에서는 20번 같은 경우는 첫 문장을 읽고 답을 내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야. 가보면 자, 내지는 they think 어른들이에요. 계속해서 adults에요. 어른들은 생각하는데 it is irresponsible 무책임하고 immature 하게 되면 미숙하고 그리고 childish 유치하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it 하고 주어졌다. 그럼 it의 정체가 앞에서 나온 단수명으로서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뒤에 투부정서가 주어질 때 구문적으로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가져와 진주어 구문이라는 것이 한눈에 눈에 딱 들어와야 되겠죠. 자, give oneself over to 하면 원래 give over라는 표현이 넘겨주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수거 표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뭐에다가 넘겨주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자신을 all in 하는 거야. 거기다가 몰입하더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give oneself give oneself over to 하게 되면 수거가 아니야. 이런 건 수거가 아니에요. give over라는 말을 잘 알아도 해야 되나 give over라는 말은 넘겨주더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다? 자기 자신을 어디에다가 통째로 다 넘겨주다.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 몰입하더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노는 것에 몰입을 하는 건 좀 무책임하고 어른인데 이것도 immature 뭔가 미숙하고 유치하다라고 어른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넋놓고 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nonsense and silliness came naturally to kids. nonsense나 뭔가 어리석음 이러한 것은 아이들한테는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지만 they get pounded they 가리키는 걸 계속해서 adults를 가리킵니다. 알겠죠? 어른들은 pound라는 말은 뭐예요? 쾅쾅 세게 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종격투기 같은 거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라운드 기술을 해서 상대편 선수를 바닥에다 깔고 위에 올라타고서 막 펀치를 내리치는 걸 모래요. 파운딩한다고 하세요. 하잖아요. 아, 그럼 이제 저는 그런 잔인해서 그따위 것은 즐겨보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파운드란 말이고요. 이게 바로 파운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nonsense라든가 silliness, 어리석음 뭐 이런 것은 아이들한테는 자연스럽게 오지만 그러나 어른들은 자, 수동태가 쓰이는 거예요. 뚜들게 맞는 거야. 뭐예요? by norms 규범에 의해서 뚜들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범 때문에 nonsense라든가 silliness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떤 규범이냐? look down on look down on 경솔함 이러는 그러니까 경솔함을 경멸하는 그런 규범에 의해서 계속해서 뚜들게 맞는다. 즉, 이 규범적으로 어른인데 그런 식으로 경박하고 경솔하게 놀아서 되겠어라는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제재를 받는다는 얘기죠. this is particularly true 이것은 특히 적용되는데 사실인데 어떤 사람들한테 who have been valued for performance standards 자, 그런 어떤 performance 수행 행동이죠. 행동 기준에 의해서 가치를 평가받아온 어떤 행동 기준 자, set이라는 말은 지금 pp로서 수식하고 있는 거죠. 부모들이나 아니면 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그리고 또는 하고 이렇게 병렬구조가 행동이 되는 거야. 또는 measured by other cultural norms 다른 문화적인 그러한 규범에 의해서 측정되어지는 어떤 there are internalized internal 이런 말은 내적인 그래서 internalized 그러면 내면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no longer questioned 일단 내면화 되어서 내면화 됐던 얘기는 완전히 자기 것이 되어서 더 이상 의문시 되지 않는 그러한 문화적 규범에 의해서 평가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수식이 여기 set부터 시작을 해서 measured라는 이러한 pp 연결되면서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 복잡하기 때문에 다시 보면 이것은 이러한 상황 즉 이렇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놀면서 좀 넌센스가 나타날 수도 있고 silliness 뭔가 어리석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성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경박함에 의해서 경시하는 규범에 의해서 계속해서 두들겨 맞아 넉넉히 돌지 못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은 특히 어떤 사람들한테 사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부모라든가 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설정되어진 행동의 기준들 또는 다른 내면화 되어서 더 이상은 의문시 되지 않는 그러한 문화적 규범에 의해서 평가되는 그런 행동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아온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쭉 후가 이끄는 관계자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그 안에 퍼포먼스 스탠더드라는 것을 첫째 셋 두 번째 메주어드라는 PP가 수식하고 있어서 길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길고 복잡한 구문에 대해서 우리가 실전적 독해 유창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 굳이 다 이렇게 꼼꼼하게 해석처럼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실전 수험 상황에서 왜 첫 문장에서 이미 우리가 타픽 센텐스라고 판단할 수 있는 1차적 타픽 센텐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부정적 의미의 최상급이 나와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있어서 놀이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장애물은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맘 놓고 놀 수 있어야 된다 이 말로 빨리 우리가 바꿔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넘어보면 그래서 If someone has spent his adult life worried about always appearing respectable, competent, and knowledgeable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성인기의 삶을 걱정하면서 보내왔다면 근데 뭐에 대해서 걱정을 했냐면 항상 존경받을만하고 그리고 유능하고 그리고 뭔가 학식이 깊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살아왔다고 한다면 It can be hard 어려울 수가 있겠죠 To let go Let go란 말 뭐예요 Let it go 하면 가게 만들다 이런 의미로써 알겠죠 그냥 자유롭게 행동하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때때로 자유롭게 행동하고 Become physically and emotionally free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되는 게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회적 규범 그래서 The thing is this The thing이라는 말은 그냥 그것 정도가 아니라 중요한 것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The important thing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The thing is 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중요한 것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요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You have to give yourself permission to improvise to mimic or take on a long hidden identity 당신은 성인을 가리키는 거야 당신 자신한테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뭐 할 수 있는 허용을 해줘야 되냐면 improvise improvise가 뜻이 뭐예요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즉석에서 하다 즉흥으로 연주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근상으로 자 vice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중요한 어근이죠 앞에 pro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뭐 provide라는 말이 따로 사용되진 않아요 그런데 또 앞에 이제 임이라는 부정 접두사가 붙어서 이게 미리 그러니까 before it is잖아 미리 보지 않고 뭔가를 하다 그렇죠 그래서 improvise가 되면 바로 즉흥으로 하다 즉석으로 하다 그리고 미미기란 말은 흉내내다 그리고 take on 이런 말은 띠다 이런 뜻이에요 어 take란 말은 기본적으로 취하다라는 뜻인데 on 이런 말은 표면을 가리키거든 그리고 표면에 취하다 띠다예요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던 그런 정체성을 띠는 것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 topic sentence이긴 하지만 이것만 갖고는 사실 힘들어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양괄식으로 특히 이제 중요했었던 건 내가 처음부터 규정 짓고 갔던 것처럼 자 최상급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의미의 최상급은 그렇게 하라 이해를 해야 돼요 너도 공감이 되지 그치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의 최상급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됐습니까 자 비연기였고 정답률은 90% 육박할 정도로 쉬운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자 하나하나 우리가 따지고 보면 구문 해석이 만만치가 않았죠 자 끝에 다 쭉 가면서 내가 이 해석은 한 문장도 빠짐없이 여러분들한테 해주도록 하겠지만 자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 총편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지문에 대한 추상성 여전히 높아요 그리고 구문에 대한 복잡성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휘에 대한 거는 고난도 어휘가 뜻이 절대평가 이후에 그냥 알아도 좋아할 만한 그런 어휘조차도 이제 웬만하면 뜻을 주기 때문에 어휘까지는 크게 아주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교한 구문 해석 능력이 상당히 중요시 되는 쪽으로 절대평가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수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줘야 돼요 자 20번 같은 경우 답만 찾는 거라면 첫 문장으로 끝났었지만 자 전 문장을 또박또박 차근차근 이해시키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프리발러티라든가 여기 지금 임프로바이즈 사실은 그거 수능에 기출됐었던 거고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어휘피언들이지만 자 이거 뜻이 주어졌는데 반드시 암기하도록 합니다 어휘피언들이지만